안녕하십니까? 커피숍 카페 절대로 하지 마라. 이번 시간에는 여름 매상은 겨울 매상과 다른 점에서 대량 주문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여러분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외의 경이로운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름 매상이 겨울과 다른 이유는 찾아오는 빈도도 찾아오는 팀 수도 높지만 한번 온 팀이 여러 개를 예를 들면 자기네들 모임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량으로 테이크아웃을 해간다든지 하는 아니면 한번 모이더라도 2명이 올 일이 5명, 6명이 올 일에 대량 주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매상은 겨울과는 달리 왜? 겨울보다는 여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많이 모여서 어떤 회합을 가진다든지 이런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름 매상은 대량 주문 요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5명, 6분, 3명, 11,9분 이후부